여기서 여기 갈 때는 짧은 스텝이에요 그죠? 돌아설 때도 짧은 스텝이잖아 그리고 여기 올 때는 긴 스텝이에요 그래서 스텝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짧게 짧게 그 다음에 길게 알겠죠? 공을 칠 때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내 몸으로 컨트롤해서 공을 천천히 보내서 다음 준비를 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다 팔로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몸으로 속도를 컨트롤해야 돼 어깨 힘 빼고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슈트 멀리 보내고 멀리 보내고 그렇지 멀리 보내고 자 어깨 힘 좀만 빼고 해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잔 스텝 긴 스텝 그죠? 이게 힘든 연습인 거는 아는데 탁구 연습을 할 때 제일 좋은 연습이에요 이 연습이 그죠? 자 하나 그렇지 멀리 보내고 자 멀리 보내고 그렇지 자 움직이면서 준비 미리 다 해요 움직이면서 미리 준비하고 오케이 좋아 쏘리 쏘리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자 깊은게 그렇지 짧게 길게 그렇죠 다리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자꾸 효율적으로 움직이란 말이에요 언제 길게 움직여야 되고 언제 짧게 움직여야 되고 자 깨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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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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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나 또 힘 빼고 좋지 좋지 오케이 오케이 또 잔반 잔반 좋지 좋지 또 나이스 좋아 좋아 자 자 몸에 힘 빼고 좋지 준비 오케이 아니야 잘했어요 그죠? 이렇게 자꾸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다리를 잘 움직여야 탁구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?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잘했고 자 이번에는 짧은 볼 한 벌 나오면서 쇼트 한 벌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살짝만 해 하자 살짝 딱 그렇지 쳐요 걸지 말고 자 준비 딱 딱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봐봐 이게 너무 앞에 있으면 상대가 밀었을 때 부담이 돼요 그죠? 펼고 딱 여기까지 자 그렇지 거기까지 끌어와야 돼 그죠? 그래야 긴 공이 와도 상대방이 밀어도 부담 없는 거야 자 준비 살짝 그렇지 치고 굴면 안 돼 그냥 툭 그죠? 툭 이 연습은 여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연습은 아까 내가 다리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했죠? 전 전 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탁 탁 준비 알겠죠? 자 자 들지 말고 들지 말고 탁 그렇지 나이스 자 전 후 오케이 또 탁 탁 그렇지 앞에 뒤에 그렇지 앞에 뒤에 오케이 자 여기 건드려요 여기 살짝 그렇지 붙여서 살짝 건드리고 여기로 여기로 자 제자리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까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건 충분히 했잖아요 지금은 그죠? 앞에 뒤에 사이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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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런 연습을 잘 해놓으면 대회 나가서 공이 갑자기 짧게 오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친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움직일 줄 알면 어떠한 공이 와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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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또 자 나가서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그러니까 공을 치는 연습이지만 여기가 더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다리 움직이는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가끔 다리로 치는 거라고 그죠? 그냥 알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발이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준비 자 요번에는 그냥 길게 놓을게요 서브로 자 백으로 백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밀어야죠 준비해 자 또 그렇지 요 때는 요 때는 스텝이 아니고 잠발이죠 잠발 그렇지 또 자 들면 안돼 툭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또 잡아서 툭 자 요때는 어떻게 해야돼요 하나 다리 하나 가야죠 네 쏘리 툭 하나 그렇지 오케이 그 한 발을 딱 움직여야 공을 칠 때 조금 여유가 생겨요 딱 오케이 제자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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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 약간 이런거야 드라이브 제자리에서는 미스 안나는데 요기하고 요기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미스 나는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다리가 항상 움직여야돼 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가 요정도 범위는 잘 치니까 그렇죠 움직이면서도 그렇죠 미스를 안해야돼 상대방이 분명히 안 맞춰줄거야 그렇죠 자 그렇지 그렇지 다시 요 때는 자 잠발이에요 자 툭 그 다음꺼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시 앞으로 딱 옆으로 그렇지 좋아 그렇지 방금도 이렇게 하고 그냥 맞았죠 이렇게 하고 한번 탁 움직여야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다리를 만약에 안 움직이고 공을 쳐야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거보다 스윙이 짧아야돼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임팩트만 딱 해야돼 딱 임팩트만 딱 딱 딱 그렇지 임팩트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딱 딱 딱 딱 딱 딱 딱 곱하지않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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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움직여줘야돼요 쏘리 딱 딱 자 오케이 딱 딱 딱 오케이 자 마무리 하나 자 둘 탑 자 오케이 잘했어